안녕하세요 노멀스틱입니다 자 이번 리뷰는 아크로 모형의 M1934 에어코킹건 리뷰입니다 먼저 물건을 협찬해주신 아크로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제품 출시한지가 꽤 된 제품이긴 해요 지금 완전 신상이긴 하지만 이전에 출시했던 게 모니카공업사의 기존 제품을 좀 개수를 해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는 무지 박스로 자그마하게 패키징을 했네요 맨 앞에 반기는 것은 당연히 매뉴얼이 있고요 사용방법은 에어코킹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근데 분해 방법이 따로 없어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약간 애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자 본체가 있고요 헤비웨이트라 무게가 조금 나가네요 나사 두 개가 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용 비비탄 이게 0.2g일지는 미지수이긴 한데 아무튼 확인해보도록 하고 이외에는 없네요 자 한번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경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M1934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베르타 하면은 M93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 총이 실제로 사용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이 됐었다고 하고요 이탈리아군이 제시권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쪽에 갈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는색 가늠자는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실총은 여기도 모양을 내긴 했지만 가늠자가 이렇게 옆으로 도브테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끼워넣고 0점을 맞춘 다음에 출고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총입니다 몰드로 하긴 했는데 꽤 리얼하게 제안을 했네요 자 각인을 보면요 음각으로 되어 있는데 7.6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 탄종을 사용하는 총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탄종을 쓰는 거는 M1935 모델이 이 탄종을 사용하고요 원래 이 총은 9mm 코르토탄을 사용하는 총인데 아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이 각인 이거는 모니카 공업사 제품에 있는 각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대로 왔네요 그래서 지금 개선된 점은 이 방아쇠 부품이고요 이 방아쇠가 베르타 하면은 떠오르는 약간 그 손가락같이 생긴 초승달 모양의 방아쇠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고증대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재질은 메탈이고요 안전장치가 있고요 안전장치 이게 발사고요 반대로 돌리면은 안전입니다 안전상태에서는 방아쇠가 돌리지 않고요 지금 음각이 새겨져 있는데 원래 F만 음각이 있고 S는 각인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장난감이기 때문에 일부러 새긴 것 같고요 이것도 모니카공업 그대로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은 이쪽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뒤쪽에 빨간색 마킹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위치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 위치가 좀 더 뒤로 와야 되고요 그립은 후기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니카공업 그대로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초기형에 그 좀 더 깔끔한 단순한 모양의 그립이 더 예쁜데 이왕 새로 출시하는 거 그립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이쪽에 해머가 있고요 해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밀 코킹이 가능하고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해머 형상이 약간은 단순해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기존 제품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네요 탄창 뭉치는 아래쪽에 있고요 탄창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탄창 아래쪽에 이 부품은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은 벌써부터 이렇게 착색 피막이 벽겨진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출고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약간의 QC 문제가 있네요 뒤쪽에 문을 열어서 비비탄을 수납해 줄 수 있고요 탄 팔로워는 손가락으로 밀어서 탄을 채워줄 수 있고 이것도 재질은 헤비에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느낌이 아니고 꽤 묵직한 느낌을 받고 있네요 랩나드 고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메탈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은 총번 각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부 다 있고요 자 슬라이드 쪽에 보면은 핀 구멍이 생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트리거 핀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아까 동봉되어 있던 나사 있죠 한번 볼게요 나사를 일자나사로 준비를 해줬네요 십자나사로 되어 있는 거는 약간 리얼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동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센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나사는 이쪽 그립 패널에 사용하게 되고요 일단 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면 패널이 가볍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프레임 형상은 꽤 리얼하게 재현이 됐네요 실총이랑 다른 분해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애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 있죠 슬라이드 스톱도 걸어줄 수 있으면서 안전도 되고 분해 레버 역할도 합니다 위치 맞춰서 뺀 다음에 배럴을 뽑고 슬라이드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안 뽑아도 되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뒤로 주어쳐 준 상태에서 일단 코킹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양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은 이렇게 위로 제껴 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서 슬라이드를 분해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분해 레버를 한 이 정도 각도로 맞춰 준 다음에 살살 달려가면서 뽑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안의 유닛을 분해할 수 있고요 브릿지가 메탈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기면은 이렇게 작동되게 됩니다 내부는 ABS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아웃배럴은 헤비웨이트네요 자 후벅 고무는 고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하부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자 내부도 살펴봤는데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까지 바꿨고요 조립이 끝났습니다 장전압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청약용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확실히 총이 작기 때문에 그립에 받쳐주는 받침대가 없으면은 그렇게 헌끗하게 남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해야 확실히 받쳐주고요 헤비웨이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무게는 288g이 나오고 있고요 자 동분내 비비탄 과연 몇 g일까요? 탄은 0.2탄이 아니라 0.12탄이네요 사격을 해서 성능을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투표 하늘 찌 theatần 골고루 계란 양Tech 야채 더 좋아 양평 양평 피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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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